안녕하십니까 PC모터 부산점입니다. 오늘 차량은 그랜즈IG 하이브리드 연식은 18년식 주행거리는 35,600km 그리고 작업은 흑띠의 한 포인트 하나 그리고 중통하고 머플러는 작업을 안해도 되는 상태라서 작업을 안했구요 그리고 코스트팩 바스작품이었습니다. 주사장님 조금 운전해 보셨는데 기존 차하고 느낌이 어떠십니까? 확실하게 힘이 좋아졌어요. 차가 부드러워졌어요. 아까 가속 해보셨을 때 좀 어떻습니까? 성수하게 부드럽게 힘을 받아 차고 올라가요 아까 평소 저하고 말씀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? 네 부드럽게 차고 올라가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 담역도 아까 원래 올라가게 되거든요? 그것도 이상한게 아니고 정상적인거니까 해보시고 차 앞으로 업그레이드 하실거 되게 많으시거든요? 하나하나 해보시고 싶으시면 하나하나 해보시면 됩니다. 네 해보시고 나중에 또 차 점점 바뀔거거든요? 지금 좋아지는게 지금 한 5,60% 좋아하신거에요. 그리고 앞으로 점점 바뀔거거든요? 차가? 네. 또 이게 가속력도 더 좋아질거고 이러니까 바뀔 때마다 저희들한테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예. 감사합니다. 사장님. 네. 아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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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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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